네 안녕하십니까 co pm 의 김진영 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려운 국내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co 분들을 한물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구요 요건 일반 스탠딩도 다 이렇게 비주얼 되는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힘에 맞춰 놓고 높이 조절이 되는데 모니터 높이는 지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모니터 높이 낮아지죠 눈 높이에 맞춰 가지고 내가 편안한 내 시야 정면에 위치하는 모니터로 맞출 수가 있는거에요 거북목 거북 등이 예반되구요 시야 정면에 모니터와 그와 연동해서 서류물 노트북 작업물도 좋고 이게 넓은 화면으로 넓은 작업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자 공간의 시선의 높이를 잘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군요 아 아 아 아 opportunities 요런 형태로 생활 시키는 거에요 다행히 뭐지 아 아 아 아 즉 대표님의 아이디어에 젊은 생각의 전환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권해드릴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요? 계속 연구 중이신가요? 네. 연구와 분, 우산하고 추호도 다음 모델이 있고요. 네, 여기서도 다른 장식들 기능들 추가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이 어디 있어요? 가격이. 가격 정보 첫째 밑쪽에 있습니다. 조명도 계속 바뀌나 보죠? 원래. 네, 조명은 커턴이에요. 조명 끌 수도 있고요. 켜서 단색으로 둘 수도 있고요. 아, 네. 색깔 바뀌자 단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멜로디 모드로 해서 이제 움직이겠어요. 책상에서 조명도 나오고 이제 음악도 나오고요. 뭐 새로운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요 상품이랑 요거랑 같은 제품이거든요. 프랑만 다른 건데. 이제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조명, 티커, 마이크, 방송용 컴퓨터. 요즘 유튜버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유튜버들을 위한 책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조명도 있고요. 마이크 시설도 되어있고. 네. 네. 아,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3D 데스크. 네. 한 화면에서 뭐 내 방송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네. 그런 사람을 마스터만을 채팅창으로 채우고. 아, 예. 편집 화면도 띄우고. 여러 가지를 놓고서. 그렇죠.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모니터를 여러 개 쌓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사용하기 좋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명을 어떤 거 하고 차이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책상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조명을 켜면은 얼굴이 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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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조명에 의해서. 자기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하나lly 여기들이 Beispiel 여긴 좋은 시간. 얼마나 transformerisoft 너무 빠름 하시고. 뭘? 아무튼 내가 지금 이쁬진다. 어머님은 우리는 우리 주 SK250을 벌을ёмmadı. 모르는 다시 οπο구cesrites? 난 나는 우리. 넌 내さい 했는데. 누구야. Marin 전. longe구나. 고o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